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문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교재 내용을 참조하셔서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1번 기본 작업에서는 세문항이 출제가 되는데요. 첫 번째 문제가 기본작업 다시 1번 시트에 문제에 주어진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여러분이 교재를 참조하셔서 A3부터 F10 영역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되고요. 저랑은 기본작업 다시 2번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부터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에 대한 서식인데요. 여러분의 엑셀 파일 불러오셨다면 기본작업 다시 1번 시트는 교재를 참조하셔서 입력하고 기본작업 다시 2번 시트에 첫 번째 제목에 대한 서식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A1부터 G1까지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홈탭에 가시면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이란 도구가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하시고요. 글꼴이 궁서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맑은 고딕이라고 되어 있는 글꼴에서 궁서체를 선택하시고 크기가 17포인트인데 17이 여기 목록에 없어요. 그럴 때는 직접 키보드를 이용하셔서 17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누르시면 글꼴 크기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다음 글꼴 스타일을 굵게 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밑줄에서 이중 밑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굵게 옆에 기울임 그 옆에 가시면 밑줄이라고 있고요. 이중 밑줄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제목에 대한 서식 같이 실습해 보셨고요. 두 번째는 이제 셀 병합과 그 다음에 제목행에 대한 서식입니다. A14부터 C14를 선택하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홈탭에 가시면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합니다. 다음은 A3부터 C3까지 제목행에 대한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글꼴이 궁서라고 되어 있네요. 글꼴을 궁서 선택하시고 크기가 12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 크기 12 선택하신 다음 글꼴 색깔은 흰색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글꼴 색깔에 가서 흰색 첫 번째에 있는 배경 1을 선택하면 표시가 되지 않게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글꼴 색깔이 흰색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배경 색깔, 체육이 3개 가셔서 표준색의 파랑을 선택하시면 표준색이 아래쪽에서요. 마우스 갖다 놨을 때 색상명이 파랑이라고 표시가 되면 돼요. 파랑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가운데 맞춤, 맞춤 탭에 가운데 맞춤을 클릭합니다. 두 번째 서식에 대한 작업을 하셨고요. 세 번째는 사용자 지정에 대한 서식인데요. 첫 번째, 범위를 D4부터 시작하셔서 G14까지 숫자가 입력된 영역을 선택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셔서 셀 서식을 클릭하거나 키보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숫자 1을 누르셔도 돼요.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신 다음에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 클릭하신 다음 천단이 굽은 기호와 숫자 뒤에 원을 붙이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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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을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뒤에다가 원자를 붙이겠습니다. 라고 입력합니다.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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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입력하시고 원,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첫 번째 서식 작업하셨고 다시 한번 C4부터 C13을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신 다음 현재 입력된 숫자 뒤에다가 입력된 값 뒤에다가 명자를 붙이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요. 기본 따로 서식이 지정되지 않은 걸 G 슬래시 표준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뒤에다가 명을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입력하셔서 확인을 누르셔도 되고 또는 셀 서식의 사용자 지정에다가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를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샵을 입력하셔서 명을 입력하셔도 동일하고요. 다시 셀 서식을 이용하셔서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0을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0이라고 입력하시고 명자를 입력하셔도 결과는 다 동일합니다. 셋 다 틀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편하신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용자 지정 서식 문제까지 3번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네 번째 문제는 B4부터 B16 영역에 대해서 이름을 정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 우리는 이름 상자에다가 아파트라고 이름을 입력하시고요. 엔터 누르시면 이름을 정의할 수 있는데 이름을 정의하실 때 오타가 있거나 범위가 잘못되어서 이름 정의한 거를 삭제를 좀 해야겠다. 라고 하실 때는요. 수식 탭을 클릭하시고 이름 관리자를 클릭하시면 조금 전에 이름을 정의하셨던 이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삭제하신 다음에 새롭게 범위 지정하셔서 이름을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긴장해서 범위가 잘못됐거나 오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수식 탭에 이름 관리자에 오셔서 삭제할 이름 선택하시고 삭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테두리 서식입니다. A3부터 G14를 선택하시고요. 홈 탭에 가시면 글꼴의 테두리에 모든 테두리에 클릭하셔서 테두리 서식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작업 다시 2번은 각각 2점식에서 2호 10점의 문제를 같이 실습해 보셨고요. 다음은 세 번째 기본작업 다시 3번 시트에서는 외부 데이터를 가져와서 B3부터 J13 영역에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외부 데이터는 텍스트 파일이고요. 공백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열 너비는 조정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B 우리 기본작업 다시 3에 B3을 선택하시고 데이터를 가져와서 시작할 위치를 선택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 데이터 탭에 가시면요. 텍스트라고 보이실 겁니다. 클릭 한번 하시면 여러분이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설치해 놓으셨던 폴더에 가시면 감옥 점수라는 텍스트 파일을 찾을 수 있고요. 가족이 클릭합니다. 그럼 텍스트 마법사 3단계 중에 1단계가 표시가 되는데요. 문제에서 공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구분기호로 분리됨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다음을 누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문제에서 탭이 아니라 공백으로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공백 선택하시고 다음 그 다음 문제에 특별 어떤 필드를 가져오지 않거나 뭐 서식을 지정하라고 언급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마침을 누르시면 되고요. 열 너비는 조정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속성을 클릭하신 다음에 열 너비 조정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열 너비가 조절이 되는데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체크를 해제하시고요.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B3부터 J13 영역에 텍스트 파일에 저장된 데이터를 가져와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작업의 세문학 내용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계산 작업 문제 2번에 계산 작업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작업 첫 번째 문제에서는 주민등록 번호를 이용하여 생년월일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계산 작업 첫 번째 왼쪽에 주민등록 번호가 입력되어 있고요. 주민등록 번호에서 연또은 앞에다 1900을 더한 다음에 주민등록 번호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자리 월은 세 번째와 네 번째 일은 다섯 번째부터 여섯 번째 자리를 이용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 주어진 함수를 사용하실 건데요. 날짜 생년월일을 표시하시려면 데이터 함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 주민등록 번호에서 왼쪽에 두 글자 left 함수가 없어요. 그럼 mid 함수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함수와 mid 함수를 통해서 우리 생년월일을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첫 번째 데이트라고 D 입력하시면 데이터 함수 찾을 수 있어요. 선택하고 더블클릭 1900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1900을 입력하시고 left 함수가 없기 때문에 mid 함수를 사용할 거고요. mid 함수 더블클릭 바로 왼쪽에 있는 주민등록 번호에 가서요.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요. 두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으시면 mid 함수를 통해서 주민등록 번호에 왼쪽에 두 글자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데이터 함수의 첫 번째는 연도를 구하는 값이었는데 1900의 주민등록 번호에 왼쪽에 두 글자를 도해서 연도로 표시하실 거고요. 10, 10표 다시 한번 mid 함수 입력하신 다음 주민등록 번호에 가서요. 이제는 세 번째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월에 대한 값을 구하셨고요. 다시 한번 mid 함수 이용하셔서 주민등록 번호에 가서 바로 왼쪽에 있는 D3에 가서 다섯 번째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마우스 클릭이 되지 않을 때는 방향키 이용하시면 되고요. 나는 방향키도 잘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시면 위쪽에 있는 수식 입력줄을 이용해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 월, 일에 해당한 값을 다 구하셨어요. 이제 데이터 함수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시고요. 엔터 누르시면 샵샵샵이 표시가 혹시 된다면 열 너비 살짝 조절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표시된 생년월일 그대로 아래쪽으로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특별히 서식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구하신 값 그대로 아래쪽으로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표 2에서 외국어가 80 이상이면서 일반 상식 또는 면접이 70 이상이면 합격 여부에다가 합격,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고요. 문제에 제시된 함수는 3개 함수를 모두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엑셀 화면에 오셔서 L3에다가 마우스를 클릭하신 다음에 등호 입력하시고요. 만약에요.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에 모두 만족해야 되니까 엔드란 함수 입력하시고요. 외국어 점수가 외국어 점수가 있는 I3셀을 선택하시고 그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8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셨고요. 문제에서 외국어 점수가 80 이상이면서 라고 했기 때문에 엔드 함수를 통해서 조건을 작성했는데 두 번째 조건은 일반 상식 또는 면접이 70 이상이면 둘 중에 하나라도 70 이상이면 이런 조건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True 값을 표시하겠다라고 하시면요. OR 함수를 사용합니다. OR 함수 입력하셔서 일반 상식의 점수가 크거나 같습니까? 70 심표 면접의 점수가 크거나 같습니까? 70이라고 입력하시고 OR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시면 둘 중에 하나라도 70점 이상이면 True 값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구하셨고요. 엔드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시면 이제 엔드 첫 번째 외국어와 두 번째 OR 함수를 통한 True 값 둘 다 True에 해당할 경우에 둘 다 참일 경우에만 우리는 합격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공백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큰 따옴표 열고 닫고 처리해 주신 다음에 가로를 닫으시고요. 그 다음 엔터 한번 눌러주시면 외국어가 80 이상이고요. 그 다음 둘 중에 하나라도 70점 이상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합격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만 찾아가지고 합격이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점수와 등급표를 이용하여 등급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점수가요. 등급표에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등급에 불합격이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점수가 100점부터 199점까지는 D 200점부터 299는 C 300부터 399는 B라고 되어 있고요. 400 이상이면 A를 적용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수는 4개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문제를 봤는데요. 표 3에 있는 참조할 등급표는 수평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hlookup 함수 사용하시면 되겠죠. hlookup 함수를 통해서 값을 먼저 구하고요. 오류가 있다면 문제 제시되어 있는 if error 함수를 통해서 값을 함수 수식을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를 D13에 갖다 놓으시고요. 먼저 hlookup 입력할까요? h 입력하시고 l 입력하시면 hlookup 찾을 수 있고요. 첫 번째 바로 왼쪽에 있는 점수를 가지고 신표 참조할 표를 물어봅니다. 아래쪽에 있는 등급표에서 찾을 건데요. 등급표의 위치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신표 등급표의 첫 번째 행에 가서 데이터를 찾고요. 실제 가져올 데이터는 두 번째 행에서 가져오겠습니다. 정확하게 딱 일치하는 100점 200점 300점 400점에 해당한 값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뒤에다가 true false에서요. 유사일치 true라고 넣으셔도 되고요. 이 true 값은 사실 생략하셔도 돼요. true는 생략하셔도 되고 넣으셔도 되고요. 첫 번째 389는 점수가 있었기 때문에 b라고 값이 표시가 돼요. 300부터 400 미만에 해당한 b 등급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보면 중간에 100점 미만에 해당한 데이터들이 좀 있네요. 이 데이터에는 이렇게 오류값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찾으려고 하는데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 없는데요. 라고 오류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문제에서요. 찾고자 하는 등급표에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 등급에 불합격이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if error 함수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럼 첫 번째 수식을 꼭 수정하셔야 되고요.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요. 등호 다음에다가 만약에 if error 수식을 작성하셨는데 오류가 있었나요? 끝에 가서 심표 이럴 경우에는 불합격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 if error 함수 가로 닫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아까 오류값이 있었던 부분에는 불합격이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 작업 세 번째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제품명이 세탁기 이면서 판매량이 60 이상인 대리점 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계수를 구하는데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의 계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요. count if s예요. 조건이 하나라고 하면 count if 인데요. 조건이 두 개 이상이기 때문에 count if s 함수 사용하는 거고요. 커서를 l 25셀을 선택하시고 는 하시고요. count c 입력해 볼까요? c o u n 입력했더니 카운트 함수가 표시가 되는데 count if s를 이용하겠습니다. 선택하고 더블클릭이나 탭을 누르시면 되고요. 첫 번째 조건을 찾을 범위입니다. 조건은 제품 명에 가서 어떤 걸 찾을 거냐면 세탁기를 찾겠습니다. 입력하시고요. 심표 그 다음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은요. 문제에서 판매량이 60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량 두 번째 조건은 판매량이 60 이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세탁기 뒤에다가 심표 뒤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두 번째 조건의 범위는 판매량이 입력된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심표 그 다음 조건을 입력하실 때는 큰 따옴표 묶어서 크거나 같다 6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큰 따옴표 닫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값이 2라고 구해집니다. 저는 직접 입력하는 게 어렵습니다. 라고 하시면요. 제가 잠시 지울게요. 딜리트 방법은요. 위쪽에 있는 함수 삽입을 이용하셔가지고요. 함수 삽입에 통계 가서 county if s를 찾겠습니다. 찾으셔도 되는데요. 이게 통계 함수에 들어있는지 어디에 들어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모두에 가셔가지고요.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어요. 이 상태에서 c로 시작하는 값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라고 c라고 입력하면 c로 시작하는 함수를 찾을 수 있고요. co6까지 입력하면 카운트부터 이제 함수를 찾을 수 있어요. 카운트 if s를 선택하고 확인을 한번 누릅니다. 첫 번째 범위 내에서 주어진 조건에 맞는 셀의 개수를 구합니다. 조건을 검사할 셀 범위입니다. 라는 설명을 보실 수 있겠죠. 마법사를 사용하시면 첫 번째 조건은 제품명의 범위에 가서 조건이 세탁기입니다. 입력하는데요. 마법사를 사용하면 또 장점은요. 내가 조건에 대해서 큰 다운표 처리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처리가 됩니다. 세탁기라고 입력하시고 다시 두 번째 조건을 검사할 셀 범위입니다. 판매량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조건은 크거나 같다 6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마찬가지로 마법사를 사용할 때 큰 다운표 내가 처리해 주셔도 되고요. 안 하시면 자동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하시면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는 두 건이 있는데요. 2라고 구해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문제에서 따로 구한 값 뒤에다가 어떤 텍스를 붙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구한 값 그대로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계산 작업의 다섯 번째 문제인데요. 평균을 기준으로 순위를 구하고요. 1등부터 3등까지는 선발 나머지는 공백으로 최종 결과에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위는 랭크점 EQ 함수를 통해서 구하는데요. 오름차순으로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오름차순 순위를 구한다는 거는요. 작은 숫자가 1등이라는 겁니다. 작은 숫자부터 1, 2, 3등 순위를 표시하겠다는 겁니다. 아 표 5에 갔더니요. 100미터의 달리기입니다. 일찍 숫자가 작아야 달리기를 잘한 거잖아요. 오름차순 순위를 구해서 일단은 순위를 한번 구할게요. 아까처럼 마법사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는하시고요. 함수 삽입을 이용해서 마법사를 갈 수도 있고요. 또는요. 나는 함수 마법사 이용하려니까 불편했던 게 모드에 가서 랭크를 찾으려면 A, B, C, D 순서로 가려면 한참을 가야 되잖아요. R, A, N 까지 입력하시면 랭크점 EQ를 찾을 수 있어요. 선택하고 더블클릭 그리고 나서 안쪽에 이 설명이 좀 어려워요. 그럴 때 함수 삽입을 누르시면 랭크점 EQ에 대한 함수 마법사 창을 띄울 수 있고요. 첫 번째 넘버는 순위를 구하려는 순위입니다. 바로 왼쪽에 있는 평균 값을 가지고요. 두 번째 리퍼런스는 비교할 대상 인데요. 본인을 포함해서 전체 평균들 중에서 단 평균은 수식을 복사할 때 비교할 대상은요. 순위는 비교할 대상은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영역을 참조합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하시고요. 그 다음 오름차순 구하라고 했습니다. 0이나 생략하면 내림차순 0이 아닌 값을 입력하면 오름차순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0이 아닌 숫자라고 하면 1을 입력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순위를 구할 수 있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1등부터 8등까지 순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문제서요. 1등부터 3등까지는 선발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F29셀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등호 다음에 if라는 함수를 추가합니다. if 그 다음 끝에 가서요. if 끝에 가서 조금 전에 구한 값이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3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작성하는데 왜 3보다 작거나 같냐면 순위를 랭크함수를 통해서 구한 1등 2등 3등 에 대해서만 값을 표시할 거기 때문에 3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그렇다면 신표 우리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선발 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공백으로 표시하겠습니다. if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시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문제에서 요구한 결과 1등 2등 3등 에 해당한 데이터만 찾아가지고 값을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작업의 5문항 같이 살펴보셨고 8점씩 에서 8호 40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분석작업의 첫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분석작업은 부분점수가 없죠. 각각에 대한 점수는 10점씩 이고요. 첫 번째 문제에서는 데이터 통합을 이용해서 표1과 표2와 표3에 대한 제품 명별 총 생산량 불량품 출고량의 평균을 구해가지고 표에다가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분석작업 다시 1번 시트를 한번 클릭해 보시면 왼쪽에 표1 아래쪽에 표2 표3이 있고요. 그 다음에 3,4분기까지 라고 되어 있는 가전제품 생산현황표에 문제에서 평균값이라고 했죠. 평균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결과를 표시할 영역 제목행과 왼쪽 열을 포함해서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그 다음 데이터 탭에 가시면요. 데이터 도구의 통합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하신 다음 문제에서 평균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함수는 평균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참조해 오셔서 첫 번째 영역 표1의 제품명부터 시작해서 출고량까지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왼쪽에 있는 제품명 위쪽에 있는 총생산량과 불량품 출고량이 포함이 될 수 있도록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에 추가를 클릭하시고요. 다시 표2도 선택하시고 추가 표3도 선택하시고 추가 버튼 누르십니다. 범위 정한 데이터에 첫행과 왼쪽 열을 기준으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체크하시고요.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3, 4분기까지 데이터 표에 표1과 표2와 표3의 데이터를 가지고 해당된 제품명을 찾아가지고 총 생산량부터 출고량까지 값의 평균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분석작업 첫 번째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작업 다시 2번 시트에서는 시나리오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나리오 문제가 나왔다면 이름을 정의하라고 되어 있는가 찾아보시면 되는데요. 셀 이름 정의 식대 각각의 셀의 이름을 정의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지기가 가장인 사원들의 총합계를 변동 시나리오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분석작업 다시 2번 한번 클릭해 볼게요. 지기가 과장에 해당한 하나 둘 세 명이네요. 세 명에 해당한 데이터에 식대 값을 인상했을 때 인하했을 때 총합계 값의 변화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이름을 정의하기 위해서요. 먼저 B15셀을 선택하시고 이름 상자에 식대라고 입력할게요. 그 다음 직급을 확인하시고요. 문제에서도 I4셀이라고 알려주기도 해요. I4셀을 선택하고 이민주라고 입력하고 엔터 다시 직급 확인하시고 문제에서 I9셀이라고 되어 있죠. 강호동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엔터 다시 I12셀을 선택하시고 102휘 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누르십니다. 문제에서 요구한 셀 이름을 정의하는 작업을 하셨고요. 그 다음 실제 값의 변화가 있는 거는 식대 값의 변화가 있습니다. 식대 B15를 지금 선택하셔도 되고요. 물론 지금 선택하지 않았다고 해도 나중에 선택하실 수는 있습니다. 데이터 가시면 예측에 가상 분석 이라고 있습니다. 가상으로 분석을 하는데 시나리오 관리자를 이용해서 보고서를 좀 작성하고자 합니다. 시나리오 관리자 클릭하시고요. 첫 번째 추가를 클릭하시면 화면에 시나리오 이름 변경 셀 표시가 되는데요. 설명은 지우셔도 되고 그냥 두셔도 돼요. 시나리오 이름은 문제에서 식대 인상 이라고 되어 있고요. 현재 식대는 B15 셀이 있습니다. 처음에 선택하지 않았다면 지금 선택하셔도 돼요. 그리고 나서 확인 현재는 15,000 인데요. 2만으로 값을 수정했을 때 0을 4개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시나리오를 작성할 거라서 추가를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시나리오 이름은 식대 인하라고 입력합니다. 마찬가지로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현재 15,000 인데요. 12,000 으로 값을 수정했을 때 12,000 입력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두 개의 시나리오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시나리오를 작성하는데 잘못 작성하셨다. 그럼 선택하시고 편집 누르셔서요. 제가 잘못하게 작성한 이름이나 변경 셀이나 값을 잘못 넣었다. 하시면 이렇게 수정해주시고 확인 누르시면 돼요. 두 개의 시나리오가 작성이 되어 있고요. 다음은 요약을 클릭하셔서 어떤 결과에 대한 값을 표시할 건지 첫 번째 I4 신표 그 다음 I9 신표 그 다음 I12 문제에서 요구한 아까 이름을 정의했던 세 개의 셀을 하나 클릭하고 신표 그 다음 두 번째 클릭하고 신표 세 번째 클릭하셔도 되고 첫 번째 선택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셔서 결과 셀에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르시면 분석 작업 다시 2번 시트 바로 왼쪽에 시나리오 요약이란 시트가 만들어져 있고요. 문제에서 요구한 식대 값이 인상됐을 때 인하되었을 때 해당된 결과 값의 변화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분석 작업에 두 문항 작성하셨는데요. 분석 작업은 부분 점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작성하실 때 조금 문제 정확하게 읽어보시고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타 작업의 첫 번째 매크로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매크로 작업 시트에 표 1의 데이터를 가지고 매크로를 작성합니다. 썸함수를 이용해서 실지급액을 계산하는 매크로를 생성하고 실행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름은 지급액이고요. 매크로를 작성하신 다음에 실행할 도형은 직사각형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텍스트도 지급액이라고 입력할 거고 계산식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매크로 문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작업 시트 클릭하시고요. 음 매크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매크로를 기록해놓고 도형에 연결하는 방법이 있고요. 도형을 먼저 만들고 매크로를 기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재에서는 매크로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도형에 연결하는 방법이 설명이 다른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릴까요? 삽입에 가셔서요. 도형에 가시면 우리가 매크로를 기록한 다음에 실행할 도형은 직사각형 입니다. 사각형에 직사각형을 선택하시고 위치가 B15부터 C16 영역에 드래그를 하십니다. 그냥 드래그 하시는 것보다는 알트기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시면 셀 눈금선에 맞춰서 도형을 그릴 수 있고요. 그 다음 도형에다가 표시할 텍스트는 지그백이라고 입력합니다. 지그백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이 도형은요. 매크로를 실행할 건데요. 매크로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매크로 지정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지정 그 다음 매크로 이름에다가 이제 문제에 나와있는 지그백이라는 매크로를 하나 만들어서 기록을 해서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지그백이라고 입력하시고 기록을 클릭하시면 화면에 매크로 기록이란 대화상자에 지그백이라고 나옵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 커서를 H4에다 갖다 놓으시고요. 실지그백을 구하는데 문제에서 기본급 도하기 초과 근무수당 도하기 상여금 이라고 되어 있는데 썸 함수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는 입력하시고요. 썸 SUM 입력하신 다음에 기본급부터 상여금까지 입력하시고 드래그 하시고 마이너스 세금은 뺄 거니까 더할 거 아니니까 마이너스 하셔서 세금 G4를 클릭해 주시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실지그백에 대한 매크로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이제 개발도구에 가서 꼭 기록 중지를 하셔야만 현재 작업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할 수가 있습니다. 기록 중지 하지 않고 계속 작업하시면 그 다음 작업까지 계속 컴퓨터가 기록 작업을 진행하니까 꼭 기록 중지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실지그백을 지우고 지그백이라고 되어 있는 직사각형을 클릭하시면 실행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매크로 문제 같이 실습해 보셨고요. 두 번째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A3부터 H3 영역에 대해서 글꼴 색깔 배경 색깔 서식을 적용하는 매크로를 생성한 다음에 실행하라고 되어 있어요. 매크로 이름은 서식이라고 되어 있고 빗면에다가 매크로를 연결하실 거고요. 텍스트 서식이고요. E15부터 F16 영역에 다가 도형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삽입해 가셔서 도형에 가시면 기본 도형의 빗면이라고 있고요. 선택하시고 E15부터 드래그하실 때는 Alt키를 눌러서 F16까지 드래그하시고요. 바로 텍스트를 입력해주면 나중에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 파지 않으셔도 되니까요. 도형 그리자마자 서식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서식이라고 입력하시고 이 도형을 클릭하면 매크로를 실행하실 거잖아요.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을 클릭하시고요. 미리 기록해놓은 매크로가 있다면 선택만 하시고 확인하시면 되지만 우리는 기록해놓은 매크로가 없어요. 그러면 선택하시고요. 입력을 매크로 이름을 입력하시고 서식이라고 입력하시고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은 서식입니까? 맞습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문제에서 요구한 A3부터 H3까지 범위 정하신 다음 홈탭에 가시면 글꼴 색깔을 표준색의 파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준색의 파랑 그 다음 배경 색깔은 표준색의 노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준색의 노랑을 선택하셔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서식 작업을 하시고요. 파랑의 노랑 색깔 다 하셨다면 개발도구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눌러주시면 조금 전에 작업한 매크로에 대해서 기록을 종료할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에 대해서 가운데 맞춤 하라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입력하시고 그대로 두시면 돼요. 매크로 문제 우리 기타 작업에 매크로 문제 살펴보셨고요. 각각에 대한 점수는 5점입니다. 교재에서는 매크로 기록하시고 도형 그리신담이 연결하는 방법으로 설명이 되어 있고 동영상에서는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라고 하려고 있다라고 알려드리게 해서 다른 방법으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제 차트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차트는 다섯 문항에 출제가 되죠. 각각에 대한 점수는 2점씩에서 2호 10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델이 C-4026에 해당한 데이터가 차트에 표시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추가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럼 먼저 차트 작업을 클릭하시고 현재 봤더니 C-4029는 데이터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요. 판매이익과 마진율에 해당한 데이터 C-4029 그 다음에 마진이율과 판매이익과 마진율을 선택 범위를 지정하셔서 첫 번째 선택 두 번째 컨트롤기 누른 상태 선택하셔서 컨트롤C 눌러서 복사 그 다음 차트를 선택하시고 컨트롤V 누르시면 C-4029에 대한 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어요. 복사 붙여넣기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을 이용하셔서 범위를 추가해주는 방법 기존 범위를 수정하셔서 추가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편하신 방법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마진율은 데이터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시기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라고 했어요. 마진율을 선택하기가 좀 어려워요. 아래쪽에 조그만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게 마진율인데요. 꼭 선택하려고 하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굳이 마진율 선택하지 않고요. 판매 이익을 선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클릭하셔서요. 그 다음 여기에 오시면 콤보에서 마진율을 볼 수 있거든요. 콤보의 마진율을 표시기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꿀 거고요. 보조축으로 오른쪽에 눈금을 표시해서 마진율 값을 확인하겠습니다. 라고 체크해 주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마진율 꼭 선택하려고 굳이 하지 마시고 그냥 판매 이익을 선택하셔도 돼요. 다음은 차트 제목을 핸드폰 판매 현황이라고 입력하고요. 굴림체 17 굵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차트 선택하시면 오른쪽에 차트 요소가 있고요. 차트 제목을 클릭하시고 문제에 제시된 핸드폰 판매 현황이라고 입력하시고 차트 제목을 선택하시고 문제에서요. 홈탭에 가셔가지고요. 글꼴이 굴림체 크기 17 굵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굴림체 찾으시면 되고요. 막대를 스크롤 막대를 한참 내리셔서 굴림체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찾기 어렵다 하시면 직접 쓰셔도 돼요. 글꼴 크기 17 포인트 입력하시고 엔터 그 다음에 글꼴 스타일 굵게 선택하시고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마진율 데이터 계열 중에서 S-4013 마진율이면 꺾은 선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꺾은 선형 차트에 S-4013 여기 오른쪽에 값이 표시가 되어 있네요. 값을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차트에 꺾은 선형을 선택하시고요. 다시 한번 S-4013 선택하면 하나의 요소를 선택할 수 있고요.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해 주시면 오른쪽에다가 값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값의 위치를 좀 바꿔야 됩니다. 라고 하시면요. 선택하시고 클릭하셔서 하나의 요소를 선택한 다음에 차트 요소에 오시면 데이터 레이블 이라고 있고요. 데이터 레이블 에서 오른쪽이 아니라 아래쪽이나 위쪽이나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값은 오른쪽에 값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세로 값축에 대해서 주 단위를 0, 10%, 20%, 30% 0.1 단위로 지정하시오. 10%, 20% 라는 건 0.1 이거든요. 현재 작성된 차트에는 0.5 그러니까 55% 15% 까지 표시가 되어 있어요. 0.05 간격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오른쪽에 보조 세로 값축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을 클릭하신 다음에 그 다음 단위에 오셔서 0.05 라고 되어 있는 거를 0.1 로 바꾸시면 돼요. 10% 20% 여기 단위 값을 되게 헷갈려 하시거든요. 숫자 10을 입력하는 게 아니라 퍼센트는 0.1 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차트 영역의 테두리 스타일을 둥근 모서리로 지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을 클릭하신 다음에 네 사실 아까 우리가 오른쪽에 보조 세로 값축을 선택하면서 축 서식을 해놨기 때문에요. 오른쪽에 축 서식 창이 나와 있어요. 굳이 사실 이렇게 차트 영역 서식 누르지 않아도요. 내가 차트 영역을 클릭하면 오른쪽에 차트 영역 서식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만 하셔도 되고 난 정확하게 할 거야 하시면 이렇게 클릭도 하셔도 되지만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차트 영역 선택하시고 오른쪽에 차트 영역 서식 표시가 되는데요. 테두리에 가셔서 둥근 모서리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체크하시면 차트의 모서리가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문제에서 요구한 5문항의 서식 작업을 하셨고요. 작성한 차트와 문제에 제시된 그림을 비교해 보시고 내가 맞게 작성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문제는 각각 서식이 2점씩 에서 2호 10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기출문제를 같이 실습해 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